죽이구요 표시 어 어디어디 숨어서 자 여기 에너지 좀 채우고 야 이거 뭐 시금 좀 먹기구만 누워서 껌 뱉겠네 그냥 아 누워서 침 뱉겠네 자 에너지 좀 채우고 谷 이야 θ 그런거에 까딱이나 할거 같아 어? 이건데 이 총이예요 제안해지 지들이 던지고 지가 또 맞은거 같은데 오 야 화살 한발 화살 한발 없어 없어 아 따 일단 에너지 화살 회수하구요 이거를 이걸 바꾸고 이야 정말 화살이 무적이구나 무적 에너지 에너지 예 에너지를 채울 안전하게 채울 장소만 찾으면 화살은 무적이야 뭐 갯수가 정말 한정돼있어서 그렇긴하지만 잠시만 여기 두꺼워 작트 스타냐 자 에너지 이거 사다리 아냐 아 여기 아까 거기구만 쟤 또 들어갔다 야 혼자가면 다 죽는데 안 무섭니? 나도 무서워서 하나도 못가겠다 야 바보같은걸 계속 한 명씩 와서 한 명씩 죽고 한 명씩 와서 한 명씩 죽고 아까 총 얻었죠 자 이거는 이제 됐어요 단발은 필요없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화살이 두 발이 있어야 되지만 어 두 발 있네? 하나 없어진게 아니구나 여기 있었구나 아까 잘못 쏜거 잘못 쏜게 이쪽에 박혀있군요 아 잘못 안쌌네 눈가 맞았었네 자 일단 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보니까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 에너지 에너지 이쪽으로 해서 올라간다 화살 한발이 있는데요 그냥 포기할까? 포기 포기 오케이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 저 위로 해서 올라가는 거 아 저기 계단 위에 있구나 바보같은 놈 아 나 아니 바로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폭탄도 좀 얻고 왜 여기서 폭탄도 좀 얻고 자 여기 화살 한발 어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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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 윈가 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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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윈가 맞는데 화살 한발 어디갔지? 저 윈가 더? 저 윈가 더? 저 윈가 더? 야 야 야 서로 싸운거 어떻게 해? 서로 싸우고 있는데? 어워 뭐야 애들이 지금 저 내려왔어요 어? 하나 둘 셋 앗따 잠깐만 걸리나? 나 같이 잘하는데 다행히 안돼 이거 세명? 이건 뭐? 내가 미안할정도야 미안할정도 자, 해킹 다했구요 아 그냥 화살 이거 죽지말고 저기 아까 화살 있는거 먹죠 자, 화살 먹고 다 수술어다니기 귀찮귀찮 고고 근데 아까 어... 어... 레펠이 있는거 같던데 자, 탄약 다... 고충하구요 어, 이거 뭐야? 뉴턴뱃싸기? 해머랑 뉴턴뱃싸기 자, 쟤네 직원군 와도 이번엔 이걸로 죽이죠 아따, 잘 쏜다 아따, 잘... 오, 다 죽... 다 죽였네 아따, 잘 쏜다 음, 다 죽였다 아따, 잘 죽였다 자, 얄나 좀 채우고 자, 이쪽으로 제대로 온거 맞지? 오케이 고 제미 세프는 뭐야 둘 셋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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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저 오작동? 저거 부숴 되나? 저깄네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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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쏘면 되나? 혹시? 총 쏴서 저거 부숴뿌시면 되나? 부숴도 되나? 예 전혀 껴딱도 안해요 자 에너지 좀 채우고 저어기까지 가면 되는 것 같은데 가죠 점프 자 에너지가 부족 자 에너지 채우고 온다 오면 도망 오면 도망 오면 도망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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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